자, 출발하도록 하자 6,7,9,3,8,1 여러분, 6,7,9,3,8,1 자, 6,7,9,3,8,1 6,7,9,3,1 자, 6,7,9,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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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만 어어어 어어어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야, 근처에 보물 지도가 있는거 확인했어요 오오오 마이 갓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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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그레이트 이구아나가 있는거야? 아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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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지면 안돼! 오우야야 나 지금 잡고있는거 같았어요 조타이로 잡고있는줄 알았어 야 근데 그레이트 이구하나가 맞는거지? 이나구하고 맞는거지? 저거 지금 저거 아니야? 오역 아니야? 이구하나 같은데 배나두고 떨어질 뻔했어요 번지점프하려고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있는거 같은데 그쵸? 맞아맞아 이쪽이야 응? 아이 바다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버리냐 이것들아 별로 안좋은놈들이네 음 자 이쪽은 아닌데 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될거같아요 홍다님님 안녕하세요 아 일단 들어가서 보물지도 찾고 보물지도가 두개 되잖아요 두개 그 보물을 맛있게 냠냠냠냠 쩝쩝쩝쩝 먹도록합시다 보물 하면 3천 레아일 정도죠 3,4천 그러니까 나쁜건 아니죠 우리가 괜히 가서 생쩨하는건 아닌거에요 쌍돛배인가요? 에? 몰라? 우리가 타는 배도 등급있나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코피님 코피님 근데 왜 얘네 노래 안부르냐 응? 잠깐만요 얘네 왜 노래 안부르지? 헐? 불러 응? 노래 안부르는데? 노래 노래 노래가 안부러져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오 나온다 나온다 하하하하 노래 부른다 아 다른 유저들이랑 해성전 되면 네이비필드 돼요 네이비필드 네이비필드 갑자기 어세신크리드에서 네이비필드가 되는거야 물론 네이비필드는 아니지만 네이비필드는 함대 그러니까 최신 함대끼리 싸우는거였죠 배틀필드 말고 네이비필드 네이비필드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인데 아 그거 되게 괜찮은 게임이었거든 온라인 게임인데 근데 지금도 하고있나? 모르겠네요 개념관리사님 안녕하세요 스마일 강님 안녕하세요 용두세님 안녕하세요 아 되게 가까워보였는데 왜이렇게 멀지? 잠깐만 음? 뭐지? 되게 가까워보였는데 어? 뭐지? 아이 뭐야 아까 내가 찍어놓은데 어디갔어? 보물찾으러 갈라는데 야 내가 아까 찍어놨는데 어디갔어? 보물찾으러 갈라는데 헉? 아이 뭐야 이거 뭔가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나 아까 분명히 찍어놨는데? 보물지도 있는 곳을? 아이 이게 69738 697381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여기 컨버런드 베이 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 679라고? 근데 어차피 679든 697이든 여기잖아요 여러분, 되게 가까운단 말이야 여기인 것 같아 이제 저거로 봅시다 자자자자자자 보물 지도를 한 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된 섬 위에 왼쪽 위에요, 왼쪽 위에 왼쪽 위였잖아? 그럼 위치를 한 번 봅시다 위치로, 여기네, 여기 그치 여러분 여기잖아, 딱 보이네 그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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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자, 다이빙! 성원숭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해변에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해변가에 숨겨놓으면 물에 쓸려가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분명히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잖아, 여기 보물 지도를 한 번 열어봅시다 돌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돌 위이고 돌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라고 했는데 여기 돌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아닌가? 여긴데 아닌가요? 잠깐만! 맞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일단은 여러분 봐봐 맞죠? 맞는데? 맞는데요? 어... 어... 뭐지? 아, 여긴가? 어... 뭐가 좀 이상하다 왼쪽이 맞는데요? 자, 한 번 볼까? 다시? 자, 지도로 한 번 볼게요 자, 지도로 보면 여기가 100%예요 봐봐 왼쪽이랑 오른쪽이잖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왼쪽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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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그쵸? 그러면 요기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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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좋았쓰 자,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벌써 늦었습니다, 셜롱님 Oh, holis Holy shi holy shi 3,000 아니었나요 4,000L 14,449L이 되었습니다 또 부자가 되었어요 또, 또, 또 장난 아니죠? 하하하하하 이야 또 나왔어, 또 이따, 올라가자 자 올라가가지고 다시 출발을 합시다 잠깐만 저기 뭐가 있는데 한번 싸워보자 군함 34짜리에요 이거 한번 싸워볼게 자 갑시다 군함이야 이번엔 좀 더 레벨업이 된 어 잠깐만 오야야야야 에너지 야 에너지 야 땡 잡았어 잠깐만 이벤헤헤헤헤헤헤헤 땡 잡음 우와아아아아앙 내 거야 예 tough 야 개꿀 내가 apan 개꿀 요 정납이요 꽁짜 펫 여러분 꽁짜에요 꽁짜 암석 꽁짜 암석 약간 부딪치면 안 돼 공짜배 공짜배 얻었어요 군함 대박 대박 이거 못 올라가냐? 잠깐만 왜 정박이 안되지? 개꿀이긴 한데 저게 안되는데? 여기서만 되나봐 저쪽에서 안되네요 이상하게 되는데 올라갑시다 반대편에선 방금전에 아무것도 안났거든요 장교를 두명살에 뒷바라 하나 파괴하고요 역시 선원을 20명을 죽이래요 여기서 죽으면 안되겠죠 정신바작 차리고 이거 우리걸로 만들겁니다 우리 배는 왜이렇게 안좋은거야 얘네배는 완전좋은데 여기 장교있다 두마리 뿌하하하하 어우야야 좀더 위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맞쌰! 어어? 맞다해? 안맞아 헐 난간이 너무 세가지고 안되 안써! 안써 임마 에이 좋다 말았네 자 이녀석을 잡고 여기는 좀 클라스가 높네요 짜하! 호우! 어 얘 장교인가? 어머어머 장교인데 어머어머 야 내가 죽겠어 잘못하면 아니 왜 걔를 때려! 아악! 망했어! 안돼! 오 망해야돼 망해야돼 진짜 야 우리 선원들이 잘 버티길 바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깃발을 파괴하러 올라가야되거든 장교도 잡고 오! 오오오오 저기저기 미안해요 야 우리 깃발 먼저 포개고 옵시다 오! 장교 이런 north 저것 봐 이놈들 자 우리 선원들이 잡지 않을까 아니에요 승강길 우려 올라간다고 하잇 자 올라가자 아래 하해 자 여긴 저격수가 있죠 짜! 으어어 아이고 아이고 어형 근데 나 깃발을 뽀개로 온่어뿐이야 정말이예요 정말이예요 깃발을 뿌개라고 뿐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는거지 상관없죠 자 위로 올라가서 깃발을 아니아니 깃발을 떨구려구요 자 깃발을 예쁘게 떨굽시다 그리고 우리 블락블락 어 이거 무슨 깃발이야 영국인가 선원이 계속 죽고있으니깐요 어우야 떨을뻔했어 아아 어어어어어 너너너너넛 너너너넛 다음부터면 죽을 수도 있을거같애 재력을 회복하고 아 여기서 헤드샷하면 되겠구나 자 우리 선원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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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 대가랄 대가야 야야 어 어? 안 돼! 여기서 죽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았어 자 총을 쏘면 될 것 같아 계속 팡! 어? 야 총을 한 대밖에 안 죽어 한 대밖에 안 죽어요 어이겁네 우리 선원들이 줄어가고 있어 야 갈고리 없나요? 갈고리 있으면은 거 타고 내려갈텐데 어 오우 나 이상한데 맞힌 것 같은데? 미안해요 맞힐 수 있지 뭐 아 저기 있네 아 근데 사정거리가 안 늦네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을 좀 잡도록 합시다 야 야 왜 이쪽으로 앉아있냐 어어? 안 보여? 안 보여 사정거리가 안 닿는군요 근데 우리 편이 다 이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 나 여기서 좀 가만히 있을 수이다 자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난리 났는데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다 야 우리 편 선원이 한 명 죽여지지 않을까요? 어?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못 죽여 이것들아 어! 야! 잠깐만 어 됐다! 아하하하 으으으 하하하하 호리쉣 하하 땅인암군님 안녕하세요 푸른심바인님 안녕하세요 짐승련님 안녕하세요 이겼습니다 헤어잇 우와 야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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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묶고 다녀야겠어 자 캔에이함 대로 보냅시다 야 부자됐어 부자 예아~~ 흐허허허헣헣허허허허허허헣 야, 얘만 잡고 다녀야겠어요 너넨 죽었어 자아 야, 이거는 커피가 아니에요 TOP예요 자, 일단 어어 자, 저기도 배가 있는데 넌 죽었어 나 지금 약탈의 맛을 들인 것 같애 약탈의 맛을 들였어요 ㅎㅎㅋㅋㅋㅋㅋ 에이.. 호위 안 되네 그래 너도... 난 너로 정했다 아! 너를 부른다 야, 너무 재밌는데? 야!! 쌍돋범서 야 우리 꺼네. 저거는 저기 해적선은 우리꺼구요 야, 해적아! 내꺼야, 그거? 어? 던질기만 하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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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부딪히는거 보소 오 야 야 야 야 장난이야 야 몇명을 끌고 오는거야 무시가 큰일났네 도망가야될거같애 어머어머 어머 어머 아군을 쏘지마세요 옆에있는거는 우리편이거든 괜히 썼다가 오오 이거 왠지 좋아보인다? 스페인함덴가? 아닌데? 뭐야 얘네 완전 허접 나부릉이잖아 좋아 오 야야야야야 해안에 부딪히겠다 아악 아군을 쏘지마세요 야 나한테 부딪히면 어떻게해 여사 우리 친구잖아 야 근데 우대 우리 망하게 진행했어 야 도망가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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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쳐 라고 했지만 내가 누굽니까 그냥 잡으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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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있는것들이 전부다 잡아주겠어요 야 해적인데 그래도 아이씨 간박했지 그렇지 아어줄 간박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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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을 먼저 해봅시다 자 이거 레벨 몇 짜리였죠? 20짜리 20짜리였습니다. 요거 먹고 부자 됩시다 어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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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아! 자 이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데 이거는 작은 선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작은 배이기 때문이에요 괜히 삽질 안해도 자 10명밖에 안 잡았어요 10명만 잡는거에요 자 이걸로도 우리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빠아 우리 선원이 죽겠지만 빠이엄 하하하하하하 자 어제는 쫓겨 다녔지만 오늘은 레벨업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안그래요? 자 잭도호에 잭도호에 억글를 파워줘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네는 죽었어 나 바로 옆에 장난 아니야 이게 몇명이야 이게 사람이야 짐상이야 자 좋아 자 아 나 지금 저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했잖아 박음했잖아 박음 박음 넣어 박음 넣어 농담이에요 과금이 없죠 야호 아 트로피 떴어? 나 못봤는데 아 진짜입니까? 아. 트로피 폭력대야 아.. pista 맞습니다 스페인이랑 영국이랑 두군데에요 두근데 아니라 스페인이랑 영국 영국맛을 살려야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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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잉? 뭐하니? 파일아! 어우 얘네 좀 불쌔한 것 같애 야 다섯 명 간 거라 했는데 나오자마자 박살나는거 봐 일로와 오오 야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아아앙 자 여기 있는 녀석 잡음시다 두 명만 잡으면 되니까 아싸 신어! 흐흐흐흐흐 어 안되네? 헐 오 됐다 헐리쉐 어 미온새인님 안녕하세요 아니 영국 애들은요 폭탄을 쏘는게 아니라 그 포함에다가 피쉬앤칩스를 이렇게 박아갖고 푹푹푹푹푹 날리면은 적군이 다 죽을거야 피쉬앤칩스를 날리면은 애들 다 죽는다고 내가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 이 위에 쏙쏙쏙 들어가면은 오바이트 하고 다 쏘던걸? 허허허허 근데 여러분 피쉬앤칩스 먹어본적 없잖아요 나도 못 먹어봤는데 그게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어떻게 알아 아 그래요? 왜요? 맛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맛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야, 아니 아니 사용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까는 것만큼 그렇게 맛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생선 별로일 것 같아요 생선튀김 아닙니까 생선튀김 이게 뭐단가 야 선은 내가 쏴주겠어 우리 선은 자 갑시다 오 뭐야 잠깐만 자 이 녀석들도 잡고 자 푸역푸역푸역푸역푸역 자 이 녀석 또 안보는 애를 먼저 잡는거죠 이겼다! 아 생선 별로 생선튀김 살만 이렇게 발리면 좋은데 난 까시가 별로 안좋아요 까시있는건 정말 싫어 까시를 다 발라먹죠 그래서 자 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들을 좀 도와줘야되나? 지금 애들을 한 배를 세개정도 잡은거 같은데 약탈을 너무 많이 한거 같아요 내가 무슨 해적도 아니고 까 아니고 해적이죠 뭔가 이상한데 자 이왕 온김에 여러분 이왕 온김에 여기 박살내고 갑시다 여기 여기 싸가지 없는 놈들 너 일로와 온김에 여기에 약탈하고 갑시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봐 아니 뭐해 트레저헌터 방금 전에 끝났어요 아니 끝난건 아니구요 야 멈춰있는거죠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야 우리평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야 좀 잘해봐 멍충아 왜케 저걸 못하니 어 호위한대 야 29 호위한대 저거 우리꺼 먹읍시다 자 cg탱크 먼저 하고 자 일단 1바로 도다탔다 오오야? 호위한대 왜 이렇게 전부 다 피가 안좋냐 뭐야 이거 정말 아니 우리 호위한대급 된거에요 야 이거 개꿀인뎃 애들이 전부다 에너지가 달아있어 자 전속력으로 향해해서 허..저기있는 호위함대를 잡읍시다 이들 이다식이 어디서 도망가 어 딜 도망가 어 딜도망가 오 좋아요 ident 전속력으로 한계이 요오오오오오 와호오오 plaque 보냈습니까 부딪히는거 으하하하하하하 자 서장을 먼저 살해하고 에? 아 정찰병을 살해하라고? 당겨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자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찰병은 두명이나 살해야됩니다 아 근데 요기서 총을 쏴버리면 되잖아 어? 총이 없어? 잠깐만 야 버서크 이리와 이리와 자 우린 독침을 어! 어! 자 독침 자 여기도 독침 자 독침 독침 자 독친붕입니다 독친붕 포켓몬스터 어? 뭐지? 어 방어로 하네? 뭐지 뭐지? 정찰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자 배에 멸종된다고요? 아이 그건 아닐거에요 정찰병은 이제 죽을겁니다 버서크 맞았으니까 어머어머어머 자 그냥 네모 버튼만 연타하고 있어요 반격도 안하고 그러면 알아서 오 야야야 아파 엉덩이 대지마 으악 자 해적왕을 목표로 하는건 아니지만 자 해적왕을 목표로 하는건 아니지만 어 얘는 캔에이 함대로 보내겠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함대를 전부다 그 저거로 바꿔버릴거에요 함대로 전투함대 자 나무와 천 135개씩 얻었습니다 우린 근데 요거를 하는게 목표가 아니었고 자 내가 요기에서 저걸 하는게 아니었고 우와 잠..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노멀요새야? 야 요새가 왜이렇게 아니 요새가 왜이렇게 저거야? 이게 어떻게 노멀이지? 보통이야 보통? 자 보통이긴 하지만 우리 하포가 좋기 때문에 우리 하포 기술은 제일게 제일 자 우리 하포의 기술은 제일이죠 아주 좋아 아 별로 안쎄구나 애들 하포가 자 회전포만 좀 세면 되니까 취약점을 아직 못찾았나봐 회전포가 안나오네 자 뺑뺑이 돌면서 저기는 아 나 아 나 자 이게 진짜 많이 나는거죠 회전포 회전포 취약점을 나눠서 회전포를 쏘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나는거죠 一个 좋아 자 한번 더 skip 화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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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x3 파이! 샤아! 여러분 지금 남자고 여자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야 내 방송에 있는 사람은 다 남자에요 여꾸면 여자인척하고 있어 혼날라고 좋아 좋아 파이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터져? 뭐가 이상한데? 그쵸? 뭐가 이상한데? 난 에너지가 계속 달고 있는데 요새가 터지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 요새가 안터져 뭐지? 자 에너지 이제 답이 났는데 잘랐다 어! 자 요새 지금 왜 에너지가 안달지? 뭐가 이상한데? 야 뭔가 이상해? 야야야야 이 배 먼저 잡아서 어어 너무너무 죽겠어 죽겠어 여기 먼저 잡으세요 여기 먼저 잡으세요 여기 먼저 잡아서 배를 수리 하세요 자 이리로 와 이리로 이리로와 이리로와 이리와 이리로와 이리로와 야 얘 잡은 거 배를 수리합시다 애 잡은 거 아니 왜 안되지? 아 배가 아니고 보트라고? 아 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저거는 그냥 통통배죠 통통배 제가 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건 통통배이긴 한데 그래도 통통배라고는 좀 하지 말아줍시다 쟤도 얼마나 이 배를 예쁘게 만들었을까? 아맨 만드는 거에요 잘 어우 뭐야? 장난아니야 자 한포를 끝냈습니다 자 잭도우를 수리할거에요 자 수리 야 채팅방 이상해 남자들끼리 밖에 없는데 뭐 사랑해 어쩌고저쩌고 그래 왜이래 왜 사랑이 변하니? 뭔소리야 자 아무튼 자 지금 여기 남자밖에 없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고백하고 난리났다 미쳤나봐 게이도 아니고 앙! 자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의 성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죠 그죠? 으아아앙! 으앙! 자 폭탄 쏠때는 으앙! 으앙! 근데 안 터진다 맞긴 하는거니? 맞긴 하는거야? 뭔가 이상하다 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 그리고 저긴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아무리 써봤자 아무리 써봐야 아무것도 안되는거죠 자 이쪽 이쪽 야 얘네들 뭘 쏘길래 저렇게 포물선으로 되게 느리게 날라올까? 아 문이 없구나 아 나 진짜 하하하하하하 으앙! 어이씨! 자 폭탄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폭탄이 못인거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긴거 같애 어? 어 뭐지? 안녕! 너 뭐니?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더미는거야? 이게 뭐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 옆에 오느니 괜히 쳐맞고 아 수리하라고 나구요? 하하하하하하 헐리쉣 아 수리가 지금 하락 안되있어가지고 수리를 마무리하라 그러는거였군요 자 사용해서 반대편에 있는 녀석들을 전부다 꽁기꽁기 잡아봅시다 뭐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거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발사해라 퓽! 하면 애들이 다 죽는거죠 벌써 두명이 죽었어요 저기도 뿅 근데 좀 불쌍한게 있어 끝 하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아 이제 양민학살이 되고있어요 양민학살이 되고있어 야 계속 갖고오는거지 양민학살이에요 양민학살 어글리 삐그님 안녕하세요 뭐 학살자까진 아니지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우리 이 돈으로 저 마을가가지고 저번에 그 뭐야 외춘부 소굴 외춘부 소굴도 사구요 또 뭐있더라? 뭐있어? 근데 생각나는게 그거밖에 없다 자 일단 올라가보도록 하죠 폭탄엔 나의 사랑을 담아 당신께 다시 돌려드리죠 어 에? 그게 뭔소리야? 코피님이 이상해요 자 저기 벙어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벙어리 시대 konkuren 비둘야 먹자 말짱 오오오 우오 자스킹 쐈어 자스킹 우우우우 우우우 먹자 아싸 신호 어떡하죠? 자, 앗살 신호 성공 승리 앗살 신호죠 오오오오 잘 막는데? 죽을려고 오, 얘 뭐야? 방금 보셨나요? 장두사님 난간에 서가지고 쭈그려서 날 저격하려고 이런 쓰레기같은 녀석 근데 여기 왜 장극을 3명이죠? 자, 장극을 3이라는거 자, 이녀석은 이렇게 때려주는거죠 자, 팔충주는거에 진짜 장교가 이쪽에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저 밑에있다 오오오오오 오, 죽을 뻔했어 자.. 아스신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 깔달 떠네님 안녕하세요 얜 좀 불쌍한 것 같애 총검수를 펼쳐봐 어 불탄다 왜 자꾸 메딕을 불러? 메딕! 왜 메딕을 불러? 메딕은 저기 가서 찾으세요 일단 그건 중요한게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좋아 알싸 신호! 자 다 잡았습니다 3실 다 잡았고 나머지 한 녀석을 잡도록 하죠 애들이 전부 항복했네 오늘 채팅창이 그냥 이상한게 아니라 완전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깨끗한 채팅방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살해하면 여기는 우리께 됩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뭐 채팅창이 그렇게 지저분한건 아니고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할라고? 그거 하지마 어? 허! 먹었으니까 와 이제 우리 해역이 되게 많아졌어요 볼래요? 봐봐 우리 해역 봐봐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이게 다 우리 해역이에요 와 우왕굿 왕굿 자 여기다가 여기도 가볼까? 자 여기 우리 편에 봉고지게 되었으니까 어 해상계양 말고 싸울 때 캐레비안에 해적 북음을 넣으라고요? 내 방송에서 북음을 넣으라고? 내 방송에서 내 방송에 북음이란 건 없습니다 북음은 다른 방송이죠 난 북음 안 넣어 자 고금 폭탄 자 요거 두 개만 업하면 끝납니다 고급 서술평탈까지 업하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태까지 전부 다 벌어왔던 거를 여기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자 여자 자기가 여자 라고 여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블랙 먹이겠습니다 진짜 농담이에요 자 일단 음 배를 타고 이동을 해봅시다 아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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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지고 자 들어가가지고 지금 부두를 추가하고 한 대에서 배 인양 인양 보석 675 우와 이거 하나에 보석 675개에요 군함급이니까 자 부두를 추가합시다 자 내 함대 추가 자 함대에서 배를 없애버리도록 하죠 쌍독범선 범선 범선 호위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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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군함 빼고는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릴거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제일 좋은거지 우리 이 꼬물딱지 배는 전부 다 갖다 버리는게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가있는 배 중에 제일 꼬물이잖아 그것도 버려야되는데 미치겠네 버려야되는데 아이 돌겠구만 자 이거를 박살해봅시다 자 하나가 지금 나가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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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빵 꼬른배에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디갔지 이거 말고 꼬른배가 있었거든 아 배 이름만 하데스죠 전혀 하데스 같지 않은 배는 얘 어디갔지 어? 얘 어디갔지 얘 얘 얘 얘 어디갔죠 어 뭔가 이상한데 진행중인 배는 하나밖에 없는게 아니라 오는건가 어 두개밖에 없네 그럼 맨 앞에 있는거 어디갔어 왓더헬 어 뭔가 이상하다 저 우리 호위암대에 군함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야 뭐야 이게 군함 야 호위암대가 너무 구려 오 일단 프린시페더 아수트리아스 호가 먼저 일 광적으로 분류로 해 Mexicas 오 오오오오오 뭐야 아 총엄청하 어 false lya 삿 오우 자 생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아! 우와! 엄청 아파! 빨리 오 오 됐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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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쏴라! 火야! 후오오우! 후오오오오오오!!! 자, 승리! 야, 군함을 빨리 빼서야겠구만 군함을 빨리 빼서야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아, 군함 군함 좋아, 전투 시작! 아, 야! 우리부터 폼 맞겠다! 오, 노... 어, 안 돼! 야, 군함 안 돼! 안 돼! 안 돼! 군함 안 돼! 안 돼! 자, 오케이! 형이면 돼 오, 야, 야! 군함 부셔진다! 야, 왜! 야, 군함 부셔지겠다고? 안 돼! 오, 망했어? 야,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큰일 났어요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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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우리, 우리의 턴이야, 올해 너 턴! 오, 됐어, 오케이, 굿, 굿잡! 자, 우리의 승리요 아, 이거 군함을 해가지고 박살 내버려야겠어 아, 이게 뭡니까? 뭐야, 이게? 배가... 지금... 자, 배가 지금 수리를 84개를 척척합니다 에이, 일단 애들을 잡으면 상관없지만은 어, 여기 호위함대로 범성밖에 없어 자, 배를 수리하고 이거를 다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우리 군함 하나 있어, 군함 하나 더 먹읍시다 근데 군함하고 싸웠을 때 아까 별로 세지 않았죠? 우리 전설의 배 한 번 잡을까? 전설의 배 잡을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그냥 갔다가 죽으면 비동기 한 번 보면 되니까요, 그쵸?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 전설의 배 원하나요? 원하나요? 전설의 배? 전설의 배 전설의 배 야, 전설 덴첨트노배 일본을 한 번 쎄요, 써봤어요 뭐야 이거? 야, 이거 통통배는 뭐지? 야, 통통배는 얘네끼리 싸우라고 합시다 아, 죽기를 원한다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그 방송에는 우리 방송에는 너무 단인한 사람들 밖에 없어요 나를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해요 죽는 걸 보러 온 거 같아요 그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완전 싫어 왜 그래요? 좋아, 한 번 더 전투 아, 이것도 진짜 재밌어 그냥 이렇게 딱 손 놓고 시켜보는 거 있잖아요 시켜보는 그 맛? 근데 랜덤이라 아무래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죠 진다면은 진짜 빡 좋을 거 같아요 B님 안녕하세요 나선수리검님 안녕하세요 아, 야! 이게 조그만 애들이 폭력 속도 엄청 빠르는구나, 그쵸? 예, 예, 예 잭 슈퍼로우님 아이디를 말한 거 뿐이에요 잭 슈퍼로우님 재미도 없고 시청도 없고 욕도 없는 3부 방송입니다 욕이 없는 방송 청정 방송, 홀리 방송 여러분들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하냐면 RPG 하고 있는 거야, RPG RPG 아, 진짜요? 아니, 맞잖아요 봐봐 막간의 전투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아이디의 주인을 딱 보여드릴게요 봐봐 봐봐 잭 슈퍼로우님 잭 슈퍼로우님 강제 퇴장 시킬뻔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강태 시킬뻔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욕이 없는 방송이에요 제 방송은 재미도 없고 시청자도 없고 욕도 없는 산물을 실천하고 있는 홀리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치고 아시겠죠? 좋아쓰 Holy shit 자, 승리했습니다 아니, 이게 항로에서 아, 배에 한대 잡는데 세대로 보내냐고 세대로 보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15시간 미친 거 아니야? 자, 호위함대로 보냈고요 군함은 우리가 여기 항로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싸움은 다굴이죠 뭘 아시네요 아시네요 싸움은 다굴 푸른 심바님이 아시네요 그쵸? 자, 이것도 아이디 말한 거 뿐이에요 욕한 거 아닙니다 다 알면서 왜 그래 아는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그건 알아야 해 항상 항상 그그그그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상대가 약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생쇼를 해야 됩니다 자, 부두를 하나 추가하려 합시다 뭐, 어감이 강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짠 배를 우리 거에 간 다음에 보석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거 같아 그렇죠 아, 저 잠깐만 일로 와 일부러 아이디를 바꾸는 이분은 안되겠어요 일로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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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그렇게 해도 안 불러줍니다 감히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 혼나 자, 일단 갑시다, 한두 번이어야지 1절만 해, 1절만 이 사람들아 1절만 해, 1절만 또 그래 봐, 혼나 혼납니다 자, 일단은 어... 혼나 아니, 욕 없는 방송이라니까 왜 자꾸만 욕을 유도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욕이 없는 방송인데 욕을 유도하고 있어 와, 완전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아 죽습니다 자, 깜짝길냥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뭐 리액션하는 거 바래요, 여러분? 막, 별풍 100개 나오면은?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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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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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 리액션 어떻게 해야 돼? 리액션 어떻게 해? 여러분이 적을 해주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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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여기가 우리 해상이기 때문에 영국이, 막, 그, 배가 오면 침범시키는 어, 잠깐만 헐 사냥꾼이, 사냥꾼이 침몰됐어 하하 대박이야 하하 뭐야, 어, 야, 흔적도 없이 살았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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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짱 해달라고요? 엘리짱은 내 거라는 카와이아다니 자, 아니 리액션은 100개 받으면 해야 되는 거야?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100개 받으면은 당연히 고맙긴 하죠 왜냐하면은 방송을 하는데 더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머니가 들어오면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별풍선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쵸? 내가 그거 별풍선을 쏠 바에는 그냥 유도부 가서 따봉만 눌러주는거죠 유도부 따봉 한 번 눌러주면은 그 100개 쏘는 것도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따봉 한 번 눌러주면 여러분이 따봉 하나씩만 눌러줘봐 매일 오시는 분이 30분 정도 되잖아 여러분이 보고선 따봉 하나씩만 눌러줘서 좋아요가 30개가 되면은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거에요 별풍선 빵빵빵 내는거보다 훨씬 도움이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별풍선 쏘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쏘지말라고만 얘기하는거지 쏘면 다 좋아지 그치? 아니 유튜브에서 따봉 추천은 눌러주신거 고맙구요 방송도 훨씬 낫죠 유도부에서 따봉도 한 번 해주시고 아프리카에서도 따봉 한 번 해주시고 아 그리고 아이디 좀 예쁜걸로 해요 히밤이 뭐야 히밤이 아이디 좀 예쁜걸로 해요 아이 우리 방송은 욕설이 없는 청정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면은 블랙이지 뭐 넌 자 자꾸만 그렇게 올릅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녀석들을 잡도록 합시다 야 이것들이 나를 도발하는데 일로와 바다의 술집이라고요? 아아아아아아 저 저게 바다의 술집이라고 말 되네 술집? 술집이 바야? 퍼브 아니야 퍼브? 바도 되나? 게이바 아냐 ㅎㅎㅎㅎㅎㅎ 게이바가 아니고 자 뭔가 이상한데? 아 바에요? 술집이? 그럼 퍼브는 뭐야? 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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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퍼브 퍼브 뭐임? 영어 영어 능력자 자 스피드웨이건 출동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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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 아아아아악 어 옆에 뭔가 있는 걸 그래 어허어어 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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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아봐봐 내 인연에 찾아봐요 내 인연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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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동 티그특공대 아이아이 잠깐만 아니 지금 옆에 누가 쏘고 있어 자꾸만 죽을래? 어 정신을 못챌였구만 반은 식탁이 되잖아! 이 사람들아 어어? 거짓말 치는거 봐라 오케이! 호오오오! 호오오! 아, PUV가 식탁이라고? 뭐야, 그러면 빠가 카운터라고? 장난한다 어, 그래요? 오오오, 지온TV님 안녕하세요 아, 빠가 카운터 옆에서 먹는거고 PUV가 식탁 위에서 먹는거라고? 오오오, 진짜? 오오오, 그게 끝이에요? 재미없다 에이 그게 끝이야? 에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요새 또 잠입합시다 여기는 작은 요새이기 때문에 장교가 그냥 한 두 명 정도 있겠지 자, 올라갑시다 뿅! 나,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저렇게 어떻게 올라가지? 자, 장교 두 명 자, 와우, 와우, 와우 어어? 어디서 이길까, 브러? 아, 나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고 단교로 살해하죠 자아암프! 오우, 야야 어, 어어 어머머 아냐아냐아냐 야, 뭐하는겨 오우! 오 마이갓! 오우, 야야야야 터진다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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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짜아! 후우우! 헐이 쉣 자, 일단 나가죠 이쪽으로 가서 아, 둘 다 술집이라고? 펍이랑 거식이랑 전부 다 술집이라는 거죠? 어, 나쁘지 않네요 자, 상자도 하나 먹고 그리고 아냐, 아니, 상자! 아우 아, 상자 먹고 싶은데 상자 먹고 싶은데 336 레알 조선님 안녕하세요 북조선님 안녕하세요 ㅋㅋㅋㅋ 자, 저기에 오우 뭔가 하나 먹었어? 자, 저기에 장교가 있는거 같은데 계속 도망가냐? 장교, 야! 장교가 도망가? 장교가 도망가네? 자, 장교가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자, 칼쟁이는 칼쟁이가 총쟁이는 여기 있고요 어머 어머 오우 잠깐! 저기! 아아! 오오 우와, 야, 뭐야 얘? 장교 왜이래? 헐! 어, 장교 왜이래? 장교 나 예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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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 자, 뭔가 펑펑펑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녀석을 죽입시다. 안녕! 잘가 자, 우드머리 살해해야 애들이 말을 듣는 겁니다 여기엔 포르투갈 영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새누리타? 뭐예요? 새누리타가 왜? 새누리타! 남들이다! 아니, 이거는 싸인오래 난 완전히 세댔어 둥둥둥둥 야, 이게 뭐야 자, 근처로 갑시다. 이번에는 미션을 해보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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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헉 일단은 갑시다 어 배가 여긴 있는데 렛츠가스슴 윈드 랄드 아, 서인이님 시험 보세요 자, 시험 잘 보시기 바랄게요 4년 동안 또 왔어 아, 무슨 시험 보시는데? 좋아 자, 일단은,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 배에 타야 되는데? 아니, 조타를 놓는 게 아니라 이 자식아 어assembly our Unsurow 자, 사냥꾼이 오고 있어 아, 중간? 벌써 기간이 그렇게 됐나? 와, 벌써 시험 기간이 되었어요? 아, 이거, 맞어,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아니야? 와, 시간 외로케 빨리 가지 역시 500두산이나 먹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거 빨리 가는 거 같아 쁘리쉣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돼요 나이 젊다고 우쭐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면 자주 들어오신다고?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들어오시면은 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배는 파괴시켜버릴겁니다 파괴 태랑설지님 안녕하세요 일단 퀘스트 한 번 하러 가고 입에는 팔아버릴꺼야 배가 많으니까 효담님 안녕하세요 와 효담님 장난아이네 우리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요즘에 일이 바쁘셔가지고 똥푸다가 오셨대요 똥푸다가 오랜만에 똥푸다가 오셨으니까 여러분 박수 저거 좋아좋아 오케이 오우 와 진짜요? 아 결혼 때문에 바쁘셨던거야? 와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야 결혼 때문에 바쁘셨던거였구나 나는 일하신 애하고 자 일하신다고 똥푸는줄 알았어요 야 야 효담님 박수 하하하하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우 마이 갓 아우 정말 축하드려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효담님 이제 결혼하신다는데 아 보내드려야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은 끝났으니까 공개적 충돌이 제한된 지역이랬네 자 빨리 안돼 자주 올 수가 없을걸? 부인이 이거 보면은 마나님이 이거 보면은 막 등짝 때릴지도 몰라 왜 이딴걸 보냐고 이 재미되게 없는걸 왜 보냐고 등짝 스매쉬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후우 좋아좋아 흐흐흐흐하하하 후우 야 이제 자유로운 없어요 자유로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악담을 하고 있어 악담을 안싸 신어 자 이 녀석들을 맛있게 잡는 겁니다 좋았어 앗! 자 이번에는 반격이 잘 되는 것 같아 어오오, 어어어 좋았어 선원을 또 잡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나한테 덤벼는지 모르겠어 어디 까불어 까불고 있어, 그쵸?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나는 효다님이 왜 바쁜가 했는데 결혼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럼 결혼 언제예요? 아 서버 접속 종료가 뜬다고? 왜? 아 이상한데? 아프리가 좀 맞아야겠네 그쵸? 해적하고 싶다고요? 왜 해적하고 싶어요? 안돼 해적 얼마나 나쁜 놈인데 지금 주인공 완전 나쁜 놈이에요 쓰레기 쓰레기 해적하면 안돼 해적은 나쁜 놈들이니까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해적은 나쁜 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무법천국에 가실라 그러나? 단단단단단단단단 단풍궁님 안녕하세요 자 다음 퀘스트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배를 좀 많이 잡았는데 보석도 많이 모으고 배를 처분하는데 왜 보석이 나오는거지? 배가 비싸서 그런가?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해역에 배가 많은거야? 에이 기똥차죠 똥이 하트가 되네 그치? 그냥 똥이라 그랬어요 똥 똥 더러운 방송 홀리 방송입니다 거칠게 한판 미션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미션 시작했는데 아 좋아 자 선상전투로 다른 배를 포핵하여 화분을 약탈하세요 자 여긴 또 어디야? 미소는 아닐테고 자 이상한 곳에 또 왔네요 어? 아 검은 수염은 여기 왔구나 검은 수염은 여기 있었네 그쵸? 자 수염장이 쟤는 돌았대요 수염장이 그래도 아직은 위험은 사는 것 같애 어 켄웨이는 그래도 검은 수염을 믿고 있었군요? 어 켄웨이는 그래도 야 켄웨이는 그래도 아직까지 검은 수염을 믿어주는구나 그쵸? 오 자 프린세스 오라는 노예선에서 일한다고 정보로 들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아 유쾌하다 진짜 아 유쾌한 놈이네 그쵸? 아 유쾌한 놈이네 그쵸? 여기서 보던 사람이 아니었군요 아 유쾌한 놈이네 자 갑자기 커피 산매경이 됐어 여러분 뭐하는 짓이죠? 자 여기서 우린 같이 놀 수가 있죠 얼굴이 까맣게 됐어 하하하하 커피 앤 도넛 땅크인 도넛 야 어딜 긁어 잠깐만 이상한 데를 긁어 야 뭐야 왜 위험지역이지? 야 뭐야 왜 위험지역이지? 어 군인들 있네? 헐? 어 장난 없다 군인인데? 헐이 쉣 헐이 쉣 아싸 쉣어 자 여기에서 미행을 하는데 이 녀석이 아무래도 켄에이가 위심하는거 어떻게 알았대? 자 여기 왜 정부군이 들어와있지? 좋았어 하하하하 오 노 노 헉 안돼 금서파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방금전에는 제가 루트를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딱 보니까 여기 스물만한 데가 있거든요 애들 한 명씩 죽이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았어 으헤헿 하하하하하하 으헤헤 좋윽 흐허! 하하! 좋았어 자, 그 나은 표정이 이 녀석입니다 아싸! 신어!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이쪽으로 가서 여투끼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듣는 것 같아요 뭐죠? 예? 화약! 너무해서 화약을 넣고 마셔? 아싸! 신어! 자, 구역길라는 뭘 또 태웠대 아, 단독 테스트를 한다고? 아, 쟤는 그러니까 스파이였네, 그쵸? 스파이, 고제니언니, 다이슨님 안녕하세요 어? 오오! 아, 폭죽 쏜다! 헐! 오오! 어! 오우! 오우! 야야 이건 좀 너무한거 같애 아무리 우리가 계약 당해도 이리로와 넌 죽었어 이거 잡아야되지? 넌 죽었어 와 너네 진짜 죽었어 이리로와 너 뭐야 넌 죽었어 감히 어 야 파이암! 검은수염이 지금 은퇴하는데 너네가 지금 뭐하는거냐 자 군함 이거 내껌이네 이제 이 군함은 이제 제껍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거죠 파이어! 파이어! 개이 미안해 저건 뭐야 하하하하하 아니 거기서 개이가 왜 나와 자 한번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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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력화를 빨리 해야될거 같아요 야 내꺼도 군함급이야 개기지마 자 군함급입니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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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하하하하 자 쏠거 안 쏠거 다 쏩니다 지금 좋았어 오케이 야 넌 죽었어 이리와 어 터진건 아니겠지? 난 저 군함을 내꺼로 만들거에요 진짜로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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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배는 이제 제껍니다 제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거죠 고추가쳐 림다님 안녕하세요 팔일중대 현문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자 적선에 화역고를 파괴하기 적의 장교를 사용하기 사례하기 뭐 이런거 있는데 자 봅사 암살건보다는 우리 버서크다트로 여기 있는 장교도 있죠 장교도 좀 세니까 장교를 먼저 퓨악 고추를 그냥 훅 아웃때 오케이 자 화역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하하하 자 저기 있는 장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저럴 줄 알았지 장교들은 미륵이 안된다니까 자 비켜봐 아니 이거 각도가 안나와 하하하하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베스트님 안녕하세요 아니 각도가 안나와요 회전포를 쓸 수가 없어 회전포를 쓸 수가 없다는거 아 여기있다 자 자 이걸 터트리면 피켜봐 뻥 우호우 자 화역을 터트리면은 좀 좋겠죠 자 권총 타이드면 우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갓 여 여 여잉 잘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회전해오링 회전해오링 띵! 자, 화역국을 3개 있는데 아니, 칼로 와야지 이 자식아 저거 어떻게 포개지? 총이 없는데 자, 일단은 20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선은 많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선은 진짜 많아요 하하하 으어어어어 아, 이거 설마 흑형은 아니겠지 SYW357이 아니겠어요? 어? 뭐지? 어 야, 꼼수 형 죽는거 아니죠? 오우! 오우! 야! 안 돼! 아! 안 돼! 야! 오오오오오 오우 노우 야야 오우 아! 안 돼! 오우 죽었어 대치 검수야 죽었어 아우 아우 아니 왜 자꾸만 친구를 죽이냐 아 너무한거 아니에요? 야 검은수 형 은퇴한다고 했어 그래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와 너네 진짜 안되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해군들 야 구역을 탈출해요 아 이거 도망갈 수 밖에 없겠군요 자 계속 이걸 잡을 수는 없고 여기를 나갑시다 아 짜증나 네 구남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스토리상 대치가 죽어버렸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아 나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아 난 안 죽을 줄 알았거든 죽었어 자 아직 확신을 하지 맙시다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총을 한 대 맞고 칼방을 세 방이나 다했어요 아우 아 이거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슬퍼 이거 어 이상해 왜 이렇게 슬퍼 아 결국에는 어쩔수 피해? 아 왜 이렇게 슬퍼 아 왜 이렇게 슬퍼 퀘스트 할 때마다 검은 수염이 죽었어요 검은 수염은 은퇴 은퇴 하려고 하는 거였잖아 그쵸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살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죽여 뭐 이놈도 죽이고 더 이놈도 죽이고 자죽으라 아까 걔 나쁜 그 뭐야 같이 오네 걔가 더 싸가지 없게 보이는데 아이 몰라요 은퇴 죽음이었던 건지도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야 오로래 공주는 아니겠지만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8시부터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여태까지 모신다고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